그 사람이 자리에 없네요. 그런데 저의 친모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이것을 따로 포장해줄래요? 그의 계획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새 집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 책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몇 시에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What time would you like me to drop by? What time would you like me to drop by? What time would you like me to drop by? 얘기를 계속해도 될까요? No. May I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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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